안녕하세요. 세무실무 5번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의 세금신고 기한에 대해서 함께 확인을 했습니다. 세금신고하는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신고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내용을 정리했는데요. 우리가 업무를 처음 배울 때나 경력이 쌓여 있을 때나 진행하는 업무는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별 신고주기에서 이 세금별 신고주기는 계속적으로 신고를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내용입니다. 매월신고로 들어가면 온천징수인데요. 온천징수는 급여자료를 파악하는 업무로 근로자의 급여 내용 등 자료와 사대보험 관련 업무를 진행되고 그의 온천징수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합니다. 세금산출 과정에서는 인건비로 반영이 되고요.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수익금액을 전달을 받아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를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분기별 신고인데요. 분기별로 들어가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자료는 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을 잘 정리하고 납세자는 세금을 미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예전 사장님 한 분이 생각이 나시네요. 처음 미팅할 때 사장님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납부세액이고요. 이 예상세금을 꼭 미리서 확보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어느 날 세금을 체납이 되시는 거예요. 이 부가가치를 다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께 특단의 조치를 내려드렸어요. 사장님 지금부터는 이 세금하고 종합소득제 연관된 거를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진행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일용근로소득 지금 영세서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기가 지나고 나면 해명자료가 나오니까 금융으로 통한 이체관리를 꼭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기별 신고인데요. 반기별은 신청 접수를 해야만 나오는 거지만 반기별 때 꼭 급여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사대보험 등 이런 자료들이 그때그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청에 있는 사대보험 신고자료와 일치 여부를 꼭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인데요. 2019년도부터 신설된 내용으로 근로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서 반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증권거래서입니다. 법인에서 발생되는 업무인데 주식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서만 신고하지 마시고요. 양도 차익이 없더라도 증권거래서와 주식양도세를 꼭 함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밖으로 매년 신고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제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업무는 사업의 실적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실적 자료는 기록에 남고 경영평가 등 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법인세, 종합소득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가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유 발생 시에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역세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재산과 변동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안내하고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면허가 있는 건설회사가 공사기간에 대해서 현장별 온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매출과 매입을 신고할 때 현장별로 꼭 구분을 하기 가져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인건비도 구분해 오시고 경비도 구분해 오시게끔 그렇게 엑셀관리를 꼭 유도를 하시고요. 현장 구분된 자료가 와야 정확한 현장 온가가 산출됩니다. 이 내용은 다음 결산을 위한 내용을 미리서 한번 정리를 해본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미숙입니다. 감사합니다.